같이 봐야 돼 얼마야? 7,000원 7,000원 아까 5,6 가격은 썼어? 썼어? 다 썼지 지금 카트에 담은 물건 가격을 적고 있는 거죠? 어차피 계산대 가면 다 알려줄 텐데 말이죠 네, 힘 빼는 것 같은데요 쇼핑하고 계산대에서 가격이 나오는데 이렇게 깜짝 놀라잖아요 보통 모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깜짝 놀라기 전에 준비되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써요 정말 철벽방어입니다 10원도 살 틈이 없는 러시아 남편 대단하죠? 아, 저 혼자 재밌어요 내가 사랑하는 야채 야채 뭐지? 가지 이거 먹을 거야? 가지 사러 가지 가지 사러 가지 저게 이건 내 스타일이다 저거 아저씨들이 하는 계기인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개그 애호박 사랑호박 아, 이럴 땐 또 귀여운데 말이죠 그러게요 짠기만 빼면요 네 940원 애호박 아, 싫다 진짜 싫다 애호박 샀고 그래 야채는 그 기본이야 그리고 여기 오이 써 있는데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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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내도 눈을 못뜨는 개그 감사합니다 몇 개 샀어? 두 개 오 내가 사랑하는 브로콜리다 이것도 한 개만 사면 될 것 같아요 좀 큰 거예요 제자랑 어부가 찾아보자 위에 다 있잖아 왜냐면 많이 사면 상해요 그래서 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눈물 나와요 버릴 때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봉도 아까워요 아껴 사야죠 200원이에요 200원에서 돈이에요